난 못 갖고는 초코! 난 에스프레소제! 난 두 개 다 먹었나봐요! 난 두 개 다 먹었나봐요! 어느 것을 먹을까요? 딩동댕! 전 몸 생각해서 슈가리스 카페라떼를 선택하겠습니다! 내일은 달콤한 마일드 카페라떼! 오늘처럼 힘든 날에는 카라멜 맛 겨우가 제격이지! 나처럼 독특하고 신선한 매력있는 이 에스프레소제의 커피가 참 좋아! 아우! 난 역시 진한 향기! 모카 권초코가 딱이야! 더블 시나몬 카푸치노가 제일 좋아! 난 스트롱 베이비니까! 너 역시 강해!